치매 전문 교육 스마트 e-learning 이용 가이드 안내 원활한 학습을 위해 한번 보면 치매 전문 교육 스마트 e-learning이 더욱 쉬워집니다. 인터넷 주소창에서 치매 전문 교육 스마트 e-learning URL을 입력합니다. 치매 전문 교육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학습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 화면 하단에서 성명과 주민번호 6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회원 정보 수정 화면에서 학습자 본인의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 주세요. 하단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한 후 동의 후 회원 정보를 수정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학습 중인 과정에서 학습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최초 학습 시에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인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 시 간편 본인 인증 앱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인증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을 선택하여 인증을 해 주세요. 인증을 완료 후 수강생 유의사항 4가지를 모두 확인 후 위 4가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강의실에서 학습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학습을 시작해 주세요. 지난 학습에 이어서 학습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상단 메뉴의 학습 지원 센터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주세요. 사이트 이용 가이드로 더 쉽게 편리하게 학습하세요.